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좌파진영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최근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을 언급을 하면서 말도 안된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선을 넘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네티즌들은 황교익의 sns에 대해서 제정신인가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황교익은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새 mc로 검사가 내정이 되었다라는 농담을 듣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사 편주 인사에 대해서 비아냥일 것인데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곧장 대선에 나서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일을 감안하면은 전국노래자랑 새 mc 검사 내정은 사실이어도 크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전국노래자랑이 전국검사노래자랑으로 개편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황교익이 이런 말도 안되는 똥글을 쓴 이유는 최근에 정치권에서 윤석열 정부가 요직에다가 검사 출신의 인물들을 많이 임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황교익 측에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 편주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돌아가셨을 때 연예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추모 열기가 있을 정도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방송인이었는데 그런 고인이 평생을 바쳐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또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더라도 황교익 본인 입장에서는 뭐 재미있게 위트있게 비판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황교익의 이와 같은 트윗글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재미도 없고 불쾌하게 그지없으며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기본적인 사회적인 예의라든가 뭐가 옳고 그른지 똥오줌을 좀 못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네티즌들 역시도 황교익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을 드립을 치는데 써먹고 있냐 미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도 고인이 반평생을 못 담은 프로그램인데 추모는 못할 망정 그거를 정치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 미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다른 걸 다 떠나서 풍자에 날카로움도 없고 핵 노잼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고인이 인생을 걸고 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좌파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익이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보고있기에 짜증이 나고 어이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로 그러려냐 하는 게 저쪽 진영에서 사회적인 참사라든가 돌아가신 분들 가지고 정치적인 소재로 사용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려니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비판이 나오고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이 쏟아지는데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황교익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이 전형적으로 자기들끼리의 목소리에만 매몰되어서 국민 여론이 어떠한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사실 황교익이 이번에 하고 있는 저런 얘기는 황교익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보면은 좌파 진영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시물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황교익 같은 경우에는 요새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하는 거라고는 SNS라든가 인터넷만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자기들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 드립을 보고 나서 저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정부를 비판을 하면은 굉장히 위트 있어 보이고 자기가 지식인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런 글을 싸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완전히 자기들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갇혀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추지 못한 행보이며 이런 케이스가 황교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 등지에서 보면은 진짜로 수준 낮은 글을 싸지르고 다니는 이런 네티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거를 좌파 스피커들이 그대로 받아서 떠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진영 논리라든가 정치에 너무나 매몰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정도로 궤도 이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황교익의 해당 글 같은 경우에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해당 글은 재미도 감동도 예의도 없는 글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며 황교익은 해당 글이 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글을 많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고 본인들 진영의 이미지만 나빠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